ہ 뭐 일단 이렇게 100마라 주인이 주인 셔츠장 너무 감사하고 진짜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안이 벙벙한데 일단 우리 너무 고생 많았던 스태프분들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팀 그리고 매니저 면수체팀 우리 회사 대표님 이영태 의상님 나상천 의상님 이라모 공부담님 그리고 현지 오빠 영수 오빠 솔로로 1위 받는게 정말 느낌이 남다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멤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